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폐퇴시키도록 첨단 무기를 포함한 고성능 무기들을 긴급 제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폴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를 상대로 화상연설을 하며 시급한 군사지원을 없애한 데 맞춰 8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신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펜타곤은 보유중인 첨단 무기와 고성능 무기들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하는 8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무기 중에는 러시아군 헬기나 전투기를 격출시킬 수 있는 견착식 스팅어 대공미사일 시스템 800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공중전 뿐만 아니라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들을 수차례 격출시키는 장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박살낼 수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도 2000기를 긴급 제공합니다.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영국의 엔 로우와 같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이 휴대하고 다니다가 러시아군 탱크나 장갑차를 발견하면 즉각 발사해 유도 미사일로 정확하게 폭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은 또 첨단 무기로 분류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무인기 100대도 긴급 휩보내기로 했습니다. 이 무인기는 백팩에 갖고 다닐 수 만큼 휴대와 조작이 쉽고 공격 타겟에 들이받아 자폭하는 무인기여서 일본의 옛 자살특공대 이름을 분따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미국은 또 기관총, 유탄 발사기 등 중수화기 7천정, 탄약과 박격폭탄 등 2천만 발도 긴급 제공합니다.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15만 병력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군은 3주일 만에 장성 4명을 비롯해 군병력 7천 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한 러시아군 1만 4천 명 내지 2만 1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전쟁에서도 동원병력의 10%만 손실돼도 전쟁 수행능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가 거의 10% 손실에 근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만 더 버티면 러시아의 침공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. WKTV 뉴스 한명입니다.